그 긴 세월을 어찌 홀로 버티셨습니까? 그날처럼 쫓기지 않기를 물만을 팔았는데 우린 우연히 본 게 아니야 오래도록 보고 싶었던 날 내가 찾아간 것이지 내가 가슴 살짝 삐뚤게 하고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내둡을 이거 갓도 약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내둡을 이거 갓도 약간 이거 갓도 약간 남자가 별채에 갇혀지는 동안 담장 밖에 세월은 많이 흘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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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거 하나는 삼모 저거 하나는 안 한거야 네 담장 밖에 세월은 많이 흘렀어 너가 하니 얼마나 저렴하기에 차톱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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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마치 해줄까 자그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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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쏙 내 드디어 이 차디찬 한양에서 그립던 고향을 찾았네. 자그마치. 자그마치. 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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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디요? 혁 fraud. 홍주 다가왔을땔. 홍주 다가왔을땔. 지 Net expectations. 여기에. 여기 찾았습니다. 그라존아 육화제네. 여기다 Зд knows thickness. 이게 다 잔액돈이야. 건강한테도 안 될 때. 자 이렇게 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야 이거 봐. 야 누나 여기 있어. 여기 육호. 여기 육호. 야 얘들아. 여기 육호다. 육호. 우리 55 형님도 아니고 육호. 내 동생 지로도 아니고 육호. 들어갈게. 열심히. 연결해서. 네. 한 번 더. 다행히.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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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저희는 9부 10부를 찍고 있습니다. 11부도 찍고 있고요. 이건 저예요. 너무너무 귀엽죠? 저예요. 윤단옥. 90부를 찍고 있습니다. 90부를 방영할 계획이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